애기, 이거 이거 좀 뭐해? 이거 기도하고 기도 알지? 눈을 뜨고 나 따라해? 사랑하는 예수님 제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의 삶 속에 저의 주님으로 저의 구원자로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더니 비는 아니 영생을 가진 아니? 이제 너는 언젠가 천국에 와서 하나님의 영혼을 살게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했니? 알겠어? 하나님께서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지? 라고 물어보셨다면 이제는 뭐라고 대답하겠니? 또 성경에 보면 또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그분이 영접하는 사람인데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료가 되는 자극을 주셨습니다 라고 했어 하나님의 가족이 되거든 축하해 우리에게는 바로바를 해봐 친구들은 어떻게 지나봐 象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료다 하나님의 자료가 하나님의 자료가